반갑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큰 부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HLB 흐름은 엘스의 소나기에 달려있죠. 내겐 너무 쉬운 HLB. HLB 흐름은 너무나도 쉽습니다. HLB 오늘 1%대 상승 중이죠. 어제 나스닥이 1.7%나 하락을 했고 그 전날 3.7%나 하락했죠. 그래서 큰일 났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었겠지만 그런 거 아무 상관없다고 제가 예언을 해드렸죠. 상관없습니다. 상관없죠. 오늘 1%대 상승을 하고 있고 이제 매수계는 더 이상 안 줍니다. 매수계를 안 주겠다고 선언을 하고 있죠. 이제 더 이상 매수계 없어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죠. 지금 미증시가 약세를 이틀 동안에 보였고 HLB 어제 2%대 하락을 했고 오늘 1% 이상 상승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더 밑으로 내려준다 그러면 이제 다음 주부터 해서 셋업이 이제 마무리가 되는 상황인데 이거 뭐 개인들 아주 강력하게 매수가 들어오게 될 겁니다. 아주 강력한 매수가 들어오게 될 텐데 그걸 갖다가 뻔히 세력들이 매수하게끔 두고 보고 있을까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습니다. 엘스의 연이 현실이 되고 있죠. 엘스의 연은 무조건 현실이 됩니다. 오늘부터 움직여 버리고 있죠. 테라피티스가 3% 올라서는 아주 강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미증시가 하락하니까 이제 주가가 더 내려갈 것 같다 라는 생각이 좀 들만한 상황이죠. HLB는 이렇게 이제 투자자들의 뒤통수를 흐리는데 아주 도가 터 있습니다. 도가 터 있죠. 그래서 지금 오늘 내려야 되는데 왜 올라가지 하면서 올라가면 이제 막 팔아 될 겁니다. 개인들이 막 팔아 되겠죠. 이렇게 낮은 위치이지만 엄청난 하락이 일어나 있죠. 엄청난 성공을 했고 대한민국 최고의 재료를 손에 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증시가 하락했어. 그러니까 나는 팔아야겠어. 이렇게 올라가니까 이런 마음이 생길 겁니다. 그런 마음이 생길 걸 보니 알고 있죠. 그래서 역발상 뒤통수를 흐리기 딱 좋은 날이다.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뒤통수를 흐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코스닥 쪽의 외인 기관이 460억에 기관이 360억. 지금 매도가 나오고 있죠. 상관없다 그랬죠. 이런 거하고 상관없습니다. 테라피틱스 지금 강력한 지지 라인에서 지지 받고 2.7% 올려버리고 있죠. 상당히 이제 겁이 많이 날 겁니다. 겁이 많이 났겠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미증시까지 저렇게 하락을 하니까 큰일 났다 싶겠지만 HLB는 큰일 안 납니다. HLB는 큰일이 안 난다. 큰일 날 수가 없는 구조다라고 보면 되겠죠.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 정도로 강력한 성공, 바이오 쪽에서 기업가치를 아주 제대로 뒤바꿔버릴 이런 강력한 성공을 보인 기업은 HLB만한 재료를 가진 기업은 단언컨대 없습니다. 없는 상황인데 아주 대성공을 했는데도 주가를 이렇게 끌어내려서 거의 두 달 가까이 이렇게 짐들러 놨죠. 모든 호재, 어마어마한 호재가 하나도 반영이 되어 있지 않은 주가 위치까지 어거지로 끌고 내렸다. 세력들이 밀면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끌고 내렸지만 나스닥이 하락한 틈을 타서 매수세가 들어와버리죠. 더 이상 안 내리겠다는 거예요. 파는 놈이 없으면 안 내려가죠. 쉽습니다. HLB는 알고 보면 너무나도 쉽다. 파는 놈이 없으면 안 내려간다. 그리고 아주 강력하게 주가를 지지하는 세력이 존재합니다. 당연히 존재하겠죠. 이런 모습을 보이는 상황이면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게 워낙에 재료가 좋습니다. 기업의 가치가 정말로 크게 변화가 생길 만한 그런 플레이를 하고 있죠. 그것도 직접 시도를 해서 이런 성과를 만들어냈다. 이거는 가볍게 볼 상황이 절대로 아닙니다. 가볍게 볼 상황이 절대로 아니다. 기업의 가치가 그야말로 폭증을 하는 그런 부분이 이미 손에 쥐어져 있는 상황이죠. 지금 호가창도 좋죠. 매수가 8천주, 매도가 13,000주. 오늘은 안 내려간다는 뜻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오늘은 안 내려간다. 안 내려갑니다. 오늘. 여기 지금 쌍바닥 라인을 잡고 있죠. 쌍바닥 라인이 잡고 있고 오늘하고 다음주 초 정도, 다음주 초 월화, 수 이 정도까지는 주가를 이리저리 흔들어대면서 어떻게 하면 개인들의 물량을 잘 털어낼 수 있을까? 그걸 좀 더 끌고 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을 겁니다. 뻔하죠. 지금 HB 세력들의 생각은 제가 그냥 다 읽어내버리니까 뻔합니다. 뻔한 상황. 그래서 지금 이렇게 안 내려간다. 여기서 내려주면 매수세가 아주 강하게, 아주 강하게 붙게 될 겁니다. 아주 강하게 붙게 될 거기 때문에 안 내려간답니다. 이렇게 내려서 올렸다가 또 내리죠. 내려오면 다시 올라갑니다. 다시. 다시 매수세가 붙어서 올라가게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또 올렸다가 이제 좀 흔들어 대고 있죠. 이게 바로 흔들기라는 겁니다. 흔들기. 자, 테라퓨틱스 어떻습니까? 시작하고 계속 위로 밀 올리죠. 안 내려온다는 얘기입니다. 안 내려온다 이거. 좀 내린다 싶으면 다시 올라가는 흐름이 나오게 될 겁니다. 매도해서 뭐 끌어내리려는 세력이 있어야지 내려가는 거지. 안 내려죠. 글로벌도 올라서고 있고. 그리고 제약도 올라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웨인기관이 코스닥을 시작하자마자 지금 500억에 400억이면 꽤 많이 팔고 있죠. 코스피는 웨인이 뭐 안 팝니다. 사고 있고 기관이 475억 매도를 하고 있는데. 자, HB그루 아주 단단하죠. 단단하게 버티고 있고. 이제 오늘하고 내일하고 뭐 이제 며칠 남았는데. 요런 지금 시간들이 좀 지나게 되면은. 셋업이 완료가 되고. 이제 시동을 걸겁니다. 발동을 좀 걸고 밀 올리는 흐름이 나오게 되어있다. 요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요런 분위기이고. HB는 내려가면 반드시 올라갑니다. 재료가 워낙에 크기 때문에. 내려가면은 올라올 수 밖에 없다. 오늘 셀트리온 그룹도 조금 조정을 받고 있지만. 미증시 분위기 대비해서는 뭐 괜찮죠. 최근에 지금 흐름 자체가 미증시가 약해도 우리나라 증시가 그렇게 약하지 않죠. 코스닥이 0.1% 내리고 코스피가 0.2% 올라서고 있는데. 이런 모습들을 보면은 지금 이 상황은 거의 이제 바닥을 잡고 있는 그런 흐름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미증시가 아무리 하락을 하고 좋지 않아도 지수가 안 내려가죠. 안 내려간다라는 것은 팔만큼 팔았다라는 부분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팔만큼 팔았고 이제 주가 더 이상 크게 내릴 공간도 별로 없어. 이런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구나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거의 바닥을 잡고 있습니다. 천보 같은 경우에는 지금 5%나 올라서버리죠. 미증시 안줘서 박살날 줄 알았는데. 이 뭐야 이거 올라가네. 이런 느낌이죠. 어리둥절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흐름이 나타난다라는 것 자체가 포스코 케미칼은 어제 그렇게 오르고 오늘 또 오르죠. 이런 모습을 보면 이제 바닥을 거의 잡았다라는 겁니다. 거의 바닥을 잡은 흐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거의 바닥을 잡은 흐름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렇게 바닥을 잡으면 잘 안내려가죠. 지수가 주가가 잘 내려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채비도 딱 버텨버리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죠. 이렇게 버텨서 쌍바닥을 만들고. 이제 다음 주 한 주 정도 조금 손가락 빤다 생각을 하고 있으면. 이제 오늘부터 해서 다음 주까지 가지고는 계속해서 매수계로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매수계. 매수계로 활용을 하시면 되는 그런 시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증시는 이제 바닥을 잡는 모습을 서서히 보여주고 있다. 아주 겁이 나고 환경이 여전히 다 안 좋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 정도 가격이면 매수에 들어가야 되겠구나. 라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뭐 이정도로 해석이 가능하겠죠. 바닥을 거의 잡고 있습니다. 거의 잡았다 라고 봐도. 잡았다 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이제 나올 호재들 스토리들을 보면은 11일날 아이탈천에 대한 데이터가 이제 나올 건데 아직까지 생존자가 있는 상황이니까 얼마나 좋다는 얘기입니까 이게. 그런 상황이니까 지금 바닥권에서 양봉 3개 딱 만들어서 장기평선 지지를 받고 있는 테라펜틱스 그리고 에이체비. 짱짱하죠. 여기서 더 못 내린다는 얘기입니다. 더 못 내린다. 여기서 많이 더 내려준다. 아주 강력한 매수계입니다. 아주. 아주 강력한 매수계다. 어차피 올라가는 흐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정말로 얼마 남지 않았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